안녕하세요 공간부장 권대현입니다 오늘은 오마레탑 78층을 도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투력 차이가 좀 많이 나긴 하는데 그래도 이제 5층 단위의 층이 아니기 때문에 클리어 할 수 있지 않은 생각이 들어서 도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입장을 눌러야 되는데 소탁을 눌렀네요 자 그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씩 어려워진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아프네요 다음이 이제 볼 수 있겠죠 이 부분이 남았으니까 뒤로 빠지면서 컨트롤 해도 깰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감상하십시오 시 시간이 좀 컨트롤해서 깨기에는 좀 애매한 시간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. 그래서 이제 만약에 한 40초 정도까지 보스가 안 죽으면 말뚝들로 가겠습니다. 오늘 촬영을 마칩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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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